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ASMR 먹방은 라이스버거 그리고 각두기입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돈이 소금리 으쌈 고춧가루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는 안에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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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닭소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팽이버섯 고춧가루 고구마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어야지 소스! 쫄깃쫄깃! 국수 치즈가 엄청 좋아요 국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많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좋아요 고춧가루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맛있는 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